기상캐스터 배혜지 강풍예비특보가 발표된 충남 서해안과 북부 내륙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공주가 9도, 대전은 11도에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세종과 논산 21도, 대전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남 북부지역의 아침 기온은 천안이 9도, 서산 11도를 보이겠고 한낮에는 아산이 19도, 천안 21도로 서늘하겠습니다. 중남 남부지역의 아침 기온은 서천이 10도에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보령이 19도, 부여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중부 전해상에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고 3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27도 안팎의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